성현! 무슨 벌써 시험공부야? 시험기가 안참 나왔는데 아 진짜? 내일이야? 시험이? 그래? 아 끊어봐 공부 좀 하게 아 끊어봐 꺼져 꺼져 그럼 끊어 성현! 아 뭐부터 공부하지? 밥을 먼저 먹는 거야 아 성현! 어 아 배가 너무 부른데? 사실 공부를 해도 너무 부른 상태로는 공부가 안 돼 터도 시켜야 돼 소아씨도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 잠깐만 하자 잠깐만 이거 재밌는 영상 보면서 응 어 뭐야 12시야? 그래 공부는 원래 밤늦게 하는 거니까 그래야 진정한 공부지 그지? 성현! 오케이 공부를 한번 해볼까? 딱 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하고 왜 이렇게 더럽네 여기는 흔들었어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지 또 공부할 맛이 나겠지 공부는 원래 환경이 깨끗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거야 마음벌레로 또 한 번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 얼룩이죠 얼룩이 지면 안 되지 대성적이 얼룩이 질 수도 있잖아 이건 불길한 징조야 어 이것도 왜 더럽니 이거는 아 이것도 닦아야 되겠다 성현! 아... 아... 숙소 끝 오우쉣 6시네? 어차피 X 되는 건 미래의 나지 지금의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래의 나가 X 되지 않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공부해보자고 그래 그럼 일찍 자고 내일 아침 하자 오우쉣 베이비 어차피 X 되는 건 20대의 나지 10대의 내가 아니야 자살이나 해야지 성현! 오우쉣